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?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누가 그런 거야? 왜 이렇게 자꾸 다쳐서 와? 그냥 어떤 돈만 하는 나쁜 놈하고 시비가 좀 붙었어. 응. 괜찮아? 아파? 아니, 좋다. 뭐야? 나 자꾸 다쳐야겠다. 이렇게 호강하게. 지금 농담할 때야? 줘. 아아, 빠 빠 빠 빠. 호외 좀. 호외 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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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흔이는 다 나았으니까 아빠 붙여줄게요. 마흔이가 낳은 것처럼 아빠도 금방 낳을 거예요. KBS